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의 탈란타에 사는 애틀마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미 마음은 LA에 가 있고요. 작년, 재작년 19년도 영상이에요. 제가 처음으로 갔던 영상, 방탄소년단 공연이에요. 이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일 테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. 아, 두근두근. 지난주부터 제가 너무 두근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예, 그래서 옷을 뭘 입고 갈까 하다가 진이 놀이동산에서 입은 비슷한 멜빵바지를 입고 가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틀란타 써있는 보라색 옷 옷도 준비를 했는데요. 멜빵바지에 가려서 아틀란타는 보이지가 않네요.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멜빵바지 입고 가려고 하고요. 잠옷으로는 방탄소년단과 맥도날드 협업했던 이 옷 구독자 친구가 준 옷이에요. 잠옷으로 입을 거고요. 머리도 오늘 산뜻하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도 스페셜하게 구매를 했고요. 우리 정국이 타투 많이 했잖아요. 저도 문신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문신했어요. 정국 기다려주세요. 89세 이때 저도 이 나이 돼서도 공연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눈이 침침하게 되면 손자, 손녀 손잡고 가도록 할게요. BTS 그때까지 음악 해주세요. LA에서 만나요. 잘라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